여보, 여보, 이번 주부터 10점이 2배래. 10점 가져갈 1위는요? 이거 봐라, 너 때릴 거다. 뭐하는 거야? 지금 선생님한테 또 이 가짜 이뻐, 새끼가. 내가 진짜 부산관리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? 카메라만 다 꺼지 못 켰. 그만해, 나 진짜 화내, 진짜. 용지 씨도 참으세요, 예. 잔창이 빠져요. X 빠지라고, 이씨. 싸이랑은 아직까지 대면 대면 한 거요? 이거 봐라, 너넨 없지.